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의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정보를 점자와 음성, 수어 영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영업자에게 보다 올바른 점자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약, 청각장애인이 식품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식약처는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QR코드의 경우 제작방법과 규격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국내 주요 OTT 플랫폼의 화면 해설방송을 제작했습니다. 그동안 OTT 미국 플랫폼에서는 화면 해설방송을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었지만 국내 OTT 플랫폼에서 화면 해설방송이 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제작이 완료된 화면 해설방송은 국내 OTT 플랫폼의 51개 프로그램 총 623개 에피소드입니다. 장르별로는 드라마 40편, 예능 6편, 다큐 4편, 영화 1편이 화면 해설방송으로 제작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2029년까지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강원도에서 단독으로 개최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강원도, 강원도의회, 강원도교육청은 도청에서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의 강원특별자치도 단독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업무 협약은 내년 제22회 동계체전부터 2029년 제26회 동계체전부터 5년 동안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전 종목을 강원도에서 개최하고, 장애인동계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대회부터 장애인체육회는 대회를 총괄하고, 강원도와 의회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교육청은 장애학생 선수들의 대회 참가 지원과 홍보를 맡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이번 달부터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경기도 시군 누리집 모니터링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직접 경기도와 시군 누리집을 점검해 이용자 측면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해 웹 접근성을 향상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는 누리집을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0개월간 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